2017 제네바 프리미엄 중형 SUV 볼보 XC60 공개 현대차는 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라에이즈 출시 개념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차명은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부성하다라는 의미의 라에이즈가 조합된 것으로 주행 성능, 안전, 내구성 등 자동차의 기본기에 강한 소나타가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앞에 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나타 뉴라에이즈는 새로워진 내 외관 디자인, 스마트 센스,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 내 차 위치 공유 서비스 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1월 6일 터보와 20 터보 모델은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고 2.0 터보에는 국산 중형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가 탭제됐다. 1.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장 이광국 부서장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변신한 소나타 뉴라에이즈는 치열한 국내 중형차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판매 가격은 20 cvv 2255에서 2933만원 1. 7 디젤 2505에서 3118만원 1. 6 커버 2399에서 3013만원, 20 커버 2733에서 3253만원이다.